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채우내비 입니다 오늘은 엑셀에 있는 3d맵 기능을 이용해서 지역별 매출 실적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역별 목표 대비 실적표가 있습니다 표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아무 셀이나 클릭합니다 그 다음 메뉴에서 삽입 들어갑니다 메뉴 중간에 보면 3d맵이 있는데요 클릭해서 3d맵 열기 그럼 3d가 실행이 됩니다 3d가 실행이 됐죠 오른쪽에 위치해서 국가에서 시 도 클릭합니다 시 도가 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높이에서 실적 클릭합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에서 대비율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왼쪽에 있는 레이어는 오른쪽 눌러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실드 목록도 제거합니다 그럼 대략 지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상태에서 지도 라벨 지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합니다 적당한 위치로 조정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적당한 위치로 조정을 해 준 다음 왼쪽 위에 있는 메뉴에서 화면 캡쳐 클릭하면 캡쳐가 됩니다 3d 지도를 비디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비디오 만들기 클릭하고 프레젠테이션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기 그 다음에 저장할 곳을 지정하고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저장 비디오가 만들어집니다 조금 기다리면 저장이 되면서 비디오가 만들어집니다 닫기 누르고 비디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3d 맵을 이용해서 지역별 매출 실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